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클라스 1, 1 시그니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꿈 카드가 뭐였지? 파트 3로요? 우리가 신원준에게 들어간 아직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과합니다! 끕니다 다녀왔어요 네 아직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스톱이라고 하고 여기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포함하면 중간 카드가 퀸 다이아몬드가 뽑힙니다 중요한 건 말을 하면서 시선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말하는 거예요 컵앤볼이라는 마술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술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말씀하세요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클라스 1, 1 시그니처 퀸 퀸